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배후에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히 교사분들, 든든한 분들이 이들 배후에 기도의 후원자로 또 말씀 전달자로 서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정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정 9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정 9장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모습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 안에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참된 교회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본지는 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 와도 참된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참된 교회의 목표는 뭐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개복음화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가지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 가지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부분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운동 중심으로 해서 전동운동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진짜 세 가지 교회가 구성되어질 때에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교회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사전구장 31절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보신 저번에 좀 생각하실 것은요. 초대교회의 이 말씀 전후를 보면 이 말씀 나온 이전과 이후를 보면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있었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동운동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운동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시험이 있었고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장 31절 전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간 가면 갈수록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얻는 교회가 되었고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시험도 있었잖아요. 4경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말미하고 교회 안에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고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서게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실 것은 제대로 된 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힘을 더 얻게 되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엄청난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세 가지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 모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세 가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교회로 지역을 도와서 함께 전도운동하고 이삼신나라 오총경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교회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인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결국은 현장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배당에 오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가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었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공부가 아니라 갖추길 갖추게 하시면서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할 말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 드린다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자다. 그게 신앙생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언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불신자들도 하나님 일반 언총 가운데서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가져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건 일반 언총 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 언총 은 특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세계에 복음할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모이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특별히 모이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고 만남이 있고 우리의 모임이 있고 포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모이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모임 있잖아요. 이 모임 한 모임 한 모임 다 중요해요. 진짜로서 그리고 여러분 예배 이후에 또 찬양 이후에 모든 훈련 이후에 또 포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사실을 모른다면 많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안달지라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 사도의 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있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거의 응답의 반 정도는 모르고 신앙 생활하는 것 사실 성도 한 분 한 분 중요해요. 나와 똑같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와 다름에서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나가신 거를 볼 수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분 이 부분도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남과 포름 이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것이 뭐냐 모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교회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4등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오순절 날에 그대로 쓸게요. 성령이 임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문들이 열려지는 것.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보여지고 이 부분들이 포롬되어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새로워져요. 새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예배가 성령의 충만 속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강단에 얼뜻 말씀이 전달되어진 데 안에 그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답이 되어져요. 힘이 나고요. 답이 되어지는 힘이 나고요.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 지우들이 말씀 통해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니까 저절로 문들이 열려지는데 어떤 면에서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포럼 중에 포럼이 뭐냐.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문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 사실이 진짜 체험되어지고 이 사실 속에 있으면 모일 때마다 힘을 얻고 모일 때마다 은혜 받아요. 모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라팡 임한 성령의 역사. 지금도 은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은약 붙잡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막힌 여러분 예전에 메시지 우리가 늘 인도받을 때에 정말로 교회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중심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정에 아이를 가졌다가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온 가정이 부모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온 가정이 태어난 태어난 생명관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볼 때마다 즐겁고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교회 안에 문들을 이루어지는 성령행사로 말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사실이 되어질 때에 이거 하기만 해도 바쁜 것이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 응답이 일어나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사정연 2장 41절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이 생명운동이 계속 성령의 서로 말하며 일어나고 이 사실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고 이 사실에 대한 포림이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삼천 제자가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정연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일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느냐 날마다 사건을 위해서 주일 날 예배에 모여서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결을 나누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주일 날 은혜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 사실로 전달되게 될 때 삶 속에서 열매가 나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결국 성교의 문이 열려지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7절입니까? 위기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된 기도가 나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교회는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모이는 교회의 응답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직분자 모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여러가지 이런저런 부분들 속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진짜 많이 아파요. 어떤 면에서 우울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평생 몸담은 교회들 앞에도 자기도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 가지고 또 떠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제가 한 교회를 숨기는 목사로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 또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마음에 많은 차참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고 전화 받기도 싫고 그런 상태가 제 자신조차도 뭔가 모르는 어떤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한 마음의 우울함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로 교회 중심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 것처럼 진짜 다시 한 번 더 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돌아보게 되었고요 정말로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름 가운데 인도에 오셨어요 뭐냐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성교를 얻고 이건 다락방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색깔을 그렇게 그쪽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오셨어요 사실 그래서 세계복음아 오직 전도 성교 그러면서 제가 단임 목사로 되면서 제가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있었다면 나는 전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마 우리 수차례 우리 중직자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미 우리 교회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전도 목회가 되겠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사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좀 마음에 와닿게 되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 때문에 행복한 중직자들로 성도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도 목회 전도라는 현장을 놓치지 않고 현장의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는 전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이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감당치 못했던 게 아닌가 우리 중직자분들 세워진 중직자들을 전도 때문에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자리에서 개개인에게 정말 미션을 주고 이분들을 응답받도록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인들이나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미션 주는 개인화시키는 이 미션 주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진짜 교회 중심한 기준한 사회에게 앞으로는 정말로 올인하면서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에 대한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라는 진짜 그래서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훗날이 기억될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가기 위해서 이 일에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놓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되어지고요 사실 제가 이번 사건들을 당하면서도 교회와서 새벽 기도시간에 앉아있지만은 솔직한 고백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도시간에 앉아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로 제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진짜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다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중직자들을 전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그래서 후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 내가 놓치고 다른 것에 바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 어떠면 하나님께서 제게 심부름시킨 것도 모이는 교회 응답을 보시고 심부름을 시켰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하나교회라는 배경들 또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인도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루 목사님 통해서 잠시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세운 것이 아닌가 늘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하나교회라는 배경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성교 사역 속에 얼마나 인도받은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루 목사님 통해서 그 일에 신분하도록 세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의 배경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조금이나마 신분을 할 수 있었고요 모이는 교회 이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신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제게는 소중해요 정말로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항상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늘 어디 가나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모이는 교회 귀중한 배경들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인도받아 왔고 그런 가운데 저 자신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내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놓친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진짜 전도목회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들 저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도받아 가는 가정 가운데 정말 교회를 챙기는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다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돌보지 못한 부분도 혹시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정말로 교회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보금운동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은약 안에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그 응답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걸 아시고 진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갈려진 마음들도 진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말하면 어떤 면에서 지역과 우리 학교들 우리 산업현장들 그 다음에 우리의 기관들 이런 현장들 파고드는 교회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마다 지역현장에 맞추어서 다라빵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되어지는 현장교회입니다 현장교회 우리를 모이는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 지역 안에 있는 로컬 교회라면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항상 베드로와 함께 바울이 함께 사회통해서 이루어진 현장의 응답이 결국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거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모이는 교회와 함께 현장을 파고드는 현장교회가 같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게 세계를 복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요 그러면 먼저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모여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매주 받는 데서 새 은혜를 모여가지고 매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현장에 파고드는 교회로서 새 은혜를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실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을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문제로 주셔가지고 이 일을 정보를 딱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알겠어요 모인원교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매주 새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통해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문제를 통해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 그 응답 받아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과 당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에 정인으로 현장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정인으로 서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받아 합시다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을 내게 문제를 주셨다 그렇다면 문제부원은 눈이 달라지죠 왜 응답 받아야 될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지역을 살리는 것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결국 우리는 지역 속에 들어가서 진력을 살리는 일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거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정인으로 정거를 가지고 이 지역에 파고드는 겁니다 현장에 무엇으로 파고드느냐 이 정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역 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우리 교회 안의 훈련들도 제대로 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새가죽을 데려왔는데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안에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면 훈련 다 받게 되고 제자로 세워지는데 요즘 그 시스템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데려와도 새가족 훈련 속에서 인도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의 시스템이 안 되더라도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은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그거에 대한 공감을 했지만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당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개인에게는 진짜 전도 목회가 제대로 되도록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들을 사실 지금 초등신학원이나 청소년신학원은 그나마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핵심 이후에 정신 때 정신식사하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에서 훈련 잘 받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교회만 아니니까 대구 지역에 연합해서 경북에 연합해가지고 같이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1차 합숙이 있었죠 자체 합숙이 있었어요 합숙받은 어떤 장노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차 합숙을 딱 받고 나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현장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 내가 현장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시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현장에 대한 훈련을 좀 받고 좀 인도 받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직접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 받아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진행되는 훈련들을 보면 전도훈련들을 보면 여러분이 요청해서 성경에 대한 기초 기본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훈련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중심으로 진행되어졌었는데 제가 훈련을 맡고 있는 박래희 목사님한테 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다섯 가지 시스템 달아방부터 지교회까지 실제로 응답받는 훈련들로 인도받아 나가자 본부에서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나 우리 교회 자체 내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성경적인 전도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대로 전달되어가지고 후대들도 이 세계보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 일에 인도받도록 여기에 우리가 문을 열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스민스쿨에서도 달아방부터 시작해서 이 20가지 전략들 뭐 알아듣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달아방부터 시작할 다섯 가지 기초인데 기초가 아니라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달아방 팀사형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 사익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져서 현장에서 하나 주신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거 이미 우리 본부 참원에서는 어떤 면에서 전체 집회만 계속되어지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도 흐름이지만 그 흐름을 타면서 교회 안에 자체 내에 앞으로 정말로 20년 30년 후에도 이 복운동이 전달되어지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20년 30년 후에 전도운동은 시스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가르침말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루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와서 메시지를 이끌어간다 앞으로는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뭐냐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지게 되라는 거 그러면 그 시스템들을 어떠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뭘 느끼냐면 로컬과 파라에 대한 응답들을 준비한 우리 같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로컬의 강단 메시지를 중심에서 메시지를 붙잡고 파라 훈련 시스템에 따라 붙이면서 인도받았던 교회는 어떠면 세계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게 사실 그 준비들 하나님께서 해오셨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 하나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과 전국과 전 세계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를 해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보죠 로컬과 파라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든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훈련 갈 수 있는 분들 차원을 지원해가지고 훈련 받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에 온 교회가 함께 인도 받도록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는 어떠면 해비까지 줘가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밥까지 사먹이 가면서 같이 훈련 속에서 임하고 그 훈련들이 계속 돼 왔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훈련을 전적으로 밀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시킨 그 부분이 있다면은 진짜 로컬과 파라가 같이 응답받도록 훈련되어졌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제는 교회 안에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 이어질 수 있도록 달합방부터 시작해서 지교에까지 그래서 전도신학원도 있고 성교사 훈련도 있고 전도신학원은 지금 이렇게 저거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진짜 교회 안에 같이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 같이 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택볼 하나교회처럼 지역 지역마다도 우리 부목사들을 맡겨가지고 지교회로 응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평생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생 같이 한다는 건 사실은 같은 어떤 목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같이 생각들이 공유되고 목회에 대한 방향과 방법들이 공유되어지면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부목사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 있다면 자기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사실은 그러면 그걸 위해서 중요한 세계보험을 위해서는 하나 되지만은 진짜 지역 지역에 파송해가지고 지역을 정해놓고 파송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지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또 떼어나가고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거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파라에 대한 다라방부터 지교에까지 실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의 인도를 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 자체 내의 훈련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화 되어지는 훈련이 훈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아 나가길 바랍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좀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지속되어질 수 있는 현장에 대한 시스템 교회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놓고 교회 안에 훈련시켜 나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부분들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뭐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진짜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뭐냐 알루티시 이거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앞에 알루티시가 있잖아요 단순히 시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각인뿔이 체질 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알루티시 시설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에요 이거는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시설은 시설이고 우리는 이 알루티시는 뭐냐 랩런트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전도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알루티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아닙니까? 랩런트 훈련시켜야 하나 되어지는 알루티시 또 한 가지 미션은 진짜 제자들을 구석구석에 찾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에요 미션은 우리의 모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배경이 뭐냐 천국 보좌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과 누리고 있는 사람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 천지차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가장 중요한 배경은 천국이라는 것 보좌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낼 응답이 있어요 우리 하나 교회라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낼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것 찾아내지 못하면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게 사실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나 교회에 왔느냐 그냥 하나 전도받아 왔느냐 어떤 사람 연결돼서 왔느냐 물론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붙이셨고 하나 교회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되게 하셨어요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이 개인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라는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의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다 놓쳐버린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달합방도 하고요 늘 우리가 이야기 듣는 부분 아닙니까 달합방 교회에 달합방이 없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달합방 전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워낙 달합방이 안 되니까 이제 달합방 전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말만 아니라 이제는 달합방하고 팀사회하고 미션을 하고 지구하고 전문교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 현장 교회에 파고들여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어디 있느냐 현장에 다 있어요 사실 왜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느냐 현장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뭔가 배려해 주고 사랑한다 해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까 현장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들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영적인 힘들이 영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장을 파고들여야 합니다 늘 하는 메세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이단들은 현장에 다 있어요 당장 예비 마치고 가보세요 여러분 주일 날인데 앞에 신천자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 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도 현장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하죠 현장을 완전히 장애가 지금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그 여자 하나님의 여자 장길자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지금 다 파고드는데 우리는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현장을 해보고 가십시다 우리 교육자들도 현장 가고 이제는 다라빵 뛰고요 사실은 연결되어서 다라빵도 하고 팀 사육도 하고 미션도 하고 실제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교회 다라빵 운동 처음 시작할 때 450개 정도 500개 정도 하나교회 교육자실 사무실 안에 그 칠판에 가지고 다라빵하는 숫자가 딱 정리해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 어떤 지교회로 모이는 것 다 포함해가지고 100몇 개예요 100몇 개예요 100몇 개 그 영역의 모이는 포함해가지고 100몇 개예요 사실 현장 다 놓치고 있어요 현장 회복해야 돼요 현장 회복해야 돼요 정말 복음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응답과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걸 증거 가지고 또 얼음 상황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알루티시 미션홈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조용히 현장을 살리는 이 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치역과 우리 교회는 치역을 도와가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 이 흐름으로 인도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역사를 놓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 판도를 바꾸는 응답들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답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을 어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근데 진짜 이번 기회에 문제를 답으로 붙잡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교회가 회복되는 모이는 교회와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회복하므로 영적 판도를 바꾸므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현장의 판도를 바꾸는 교회로 세워짐으로 모든 역사하는 현장의 사단의 역사를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려 있기를 최혜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